이거는 도토리를 빠서 그 잣죽을 해봤어요. 잣하고 그 다음에 마카다미아를 한 열 알 정도 넣었죠. 이 도토리야. 도토리를 쪄셔서 까셔도 돼요. 쪄 놨다가 까셔서 빵이나 그런데 가루내서 같이 넣으셔도 돼요. 이게 지금 도토리 가루거든요. 도토리 가루죠. 이거는 제가 조그만 나무망치로 빠은 거예요. 비닐에 넣어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. 그 아무튼 도토리 잣죽과 도토리 빵도 만드셔도 맛있답니다. 한 두세 알씩 넣으시면 떫은 맛이 많이 사라져요. 지금 도토리를 이거는 지금 삶은 거예요. 삶은 거거든요. 이거는 삶은 거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생도토리예요. 이거는 삶은 거예요. 제가 찜기에다 찍어나 삶거든요. 이거는 생도토리죠. 이렇게 가루를 내셔서 가루를 내셔서 넣으시면 돼요. 그러면 도토리 잣죽과 그 다음에 도토리 빵도 집에서 오븐만 있으면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고 떨거나 그런 맛 없이 맛있답니다. 감사합니다.